구면 톱 기사인데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나는 꼼수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한 건가요?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라고 가짜뉴스 센터장 하시면서 가짜뉴스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속칭 가짜뉴스를 반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또 확인해보니까 채널A까지 해서 새 언론사에서 굉장히 유사한 보도가 나왔어요. 핵심은 지금 유튜브에서 보수 방송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한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세상에 유튜브 규제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지적을 새 언론사 조중동이 다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지적이 조선과 중앙일보의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 똑같이 나가는데요. 조선일보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팟캐스트 나눔 꼼수다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우리는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러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이 멘트가 기사에 그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보면 유튜브도 방송법 적용하려는 여당, 한국당은 제갈몰일이기라고 반발한다. 자윤국당과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잘 짠 것 같은데 네, 잘 짰어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은 얘기만 보면 사실인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기사가 치명적인 논리적인 가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사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쉬운 것부터 할게요. 나는 꼼수들에 대해서 규제하자고 한 적이 있느냐 없냐. 이거는 네이버 검색하면 5분 만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이면벌 전부터 제가 기자를 안 했지만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2011년 한나라당 이철호 의원 방통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낙꼼수를 언급하면서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별단속팀. 이때 기억나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뭘 한다 이런 소문들이 막 찌라시가 돌고 그랬었는데 2011년 기억하시겠지만 낙꼼수가 절정에 이르고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던 딱 그 시기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말을 한 게 또 포인트인데 예산안이라는 건 그 부처에 예산을 줄까 말까 더할까 뺄까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줄 가지고 장난치신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2016년에도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팟캐스트 전반에 얘기하면서 허위사실이나 외설에 나가는 거는 무방비 상태다 지금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016년 이때는 또 한창 팟캐스트가 아주 잘 나갈 때인데 그때 또 이제 정부 비판 성향의 팟캐스트들이 또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면서 잘 나갈 때죠. 박근혜 정부 때 공영방송이 부러져 있던 딱 그때. 그렇죠. 그래서 행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낙꼼수가 2011년에 인기를 끌었는데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갑자기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낙꼼수 규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안이 좀 조정이 돼서 실제로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추진하는 게 지금 기사로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이랑 미디어 환경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게 그때는 뉴미디어 플랫폼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유튜브나 팟빵이나 이런 게. 대신에 낙꼼수라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SNS가 활발하게 굉장히 SNS 여론이 그때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던 혹은 이면박 정부 비판적으로 돌아가던 딱 그 시절이라서 그때 한국당의 대응은 SNS 규제였어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김재동 씨가 투표 인증 자세 찍었는데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이만이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SNS와 관련한 수사와 처벌이 굉장히 추진이 된 때가 바로 이때 그렇기 때문에 낙꼼수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을 그대로 써주면 안 되죠 언론이. 그런 검증의 역할을 하지 않고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유튜브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냈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게 근거잖아요. 그 근거로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흔히 이런 착오가 있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까마개 날자 배 떨어진 게 그 두 가지가 날아서 얘가 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연히 동시간대에 일어난 건지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후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기사에는 막 이번 방송법 개정 시도가 보수 성향의 1인 방송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은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법이에요. 그 이전이 언제부터냐면은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보수 방송이 떠서 논의를 한 게 아니라 네. OTT라고 하거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그런 인터넷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IPTV 다들 아시죠? 이게 IPTV랑 기술적인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인터넷망으로 방송을 보는. OTT가 오버 더 탑의 줄임말인데 네. 이 OTT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인터넷 방송 서비스? 인터넷 방송 서비스. 아니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옛날에 다운받아 봤지만 이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넷플릭스나 푸기나 유튜브나 다 이제 OTT에 대한. OT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진 거요. IPTV를 방송에 넣어야 되는데 OTT는 냅둬야 되나? 그래서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OTT를 규제를 하려는 게 이 법이고요. 이 법은 유튜브라는 명시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OTT 법제화라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건데 만약에 보수우파 방송을 규제하려고 했다면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은 통합방송법이라고 해서 지금 20년 동안 유지되는 방송법이 지금 방송이 20년 만에 엄청 변했잖아요. 엄청나게 변했죠. 20년 전에 지상파밖에 없던 시절이고 케이블 막 있던 시절이고 지금은 지상파를 안 보고 막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의 개념을 바꾸는 법이에요. 그렇죠. 쟁점이 엄청 많아요. 많죠. 그 가운데 수십 개정점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방송 규제 여부인데 그러면 이게 발의한 분이 김성수 의원인데 김성수 의원의 보수우파 방송을 규제하려면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OTT 법제화만 따로 법을 만들었어야 돼요. 원포인트로.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법을 껴넣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원포인트로 만든 법의 문제라면 자유한국당 박맹호 김성태 이현권 의원님께서 이미 인터넷 방송 규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왜 이 법이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법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걸까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기사였네요. 사실 이거 가지고 사실 정규재 선생님께서 인터넷 방송에 또 논평을 내시면서 김성수 의원의 이 규제 시도는 언론 장악이나 이런 뉘앙스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네요. 잘못된 보도를 보신 거예요. 리터러시가 좀 필요하신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이 법에 나온 OTT 법제화라는 게 김성수 의원의 맞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 등장한 게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반을 만들면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 맥락이 이거예요. OTT는 방송도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도 아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 방통위원장이 인터넷 방송을 통신으로 분류됐는데 방송으로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김성수 의원을 비판할 게 아니라 만약에 OTT 법제화가 문제라면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원님이 비판을 하시는 게 와져서 조금 틴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통합방송법이 나오게 된 지난한 길고 험난한 과정이 있고 쟁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OTT 관련한 것만 딱 뽑아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지금 기사를 쓴 거네요.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기사 나온 것 중에 이 법안을 안 읽어본 분이 분명히 있어요. 법안을 읽어봤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법안을 읽어보고 설명했다면 기자하시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들이 맥락을 반영을 하면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까마귀 날짜에 배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 게 지금 보수 우파 방송이 뜨고 인터넷 규제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두 개를 억지로 엮은 흔히 조중동의 기사의 억지스러움 비판할 때 나오는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게 좀 작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사도 금중경 기자가 썼는데 뒷부분에 보면 조선일보를 조선일보로 비판하는 그런 대응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따로 기사를 뺄까 말까 고민을 할 정도로 재밌었는데 팩트체크와 별개로 한 언론사가 조선일보가 불과 3개월 만에 유튜브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지금 이 9월 15일에 나온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 방송이 뜨고 있다. 현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고 설명을 한 뒤에 야권에서는 보수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한다. 공중파처럼 1인 방송을 규제하는 거 비상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기사가 요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이런 지적을 지난 5월 4개월이 됐네요. 4개월 전에는 제목이 드루킹도 깜짝 놀랄 여론조작 유튜브에 널렸다.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이때는 지금처럼 보수 우파 방송이 안 떴나 봐요. 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최근 우파 채널도 많아졌지만 구독자 수에 비하면 좌파 성향 채널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곧비 풀린 가짜뉴스 횡행이라고 지적을 해요. 이때가 선거 기간인데 지금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가짜뉴스가 너무 나온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공간은 좌파가 더 득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좌파의 편향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유튜브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유튜브가 유튜브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식의 전문가 멘트를 내보내고 설명을 내보내는데요. 어떻게 4개월 만에 기사가 정반대의 기사가 나왔네요. 네. 4개월 만에 바뀐 건 딱 하나 있죠. 본인들도 기사에 썼어요. 이미. 우파 채널의 부상 여부. 어느 성향의 채널이 부상하느냐에 따라서 유튜브가 민주주의의 위기고 가짜뉴스의 발언지고 사각지대라고 했던 언론이 이제 와서는 보수 유튜브 방송이 인기를 끄니 여당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라는 정반대 논리로 이어지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추정을 해보면 조선일보 기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 보수 성향 쪽 분들이 요즘 뜨는 우파 성향의 유튜브를 시청을 하다가 아마 이분들이 방송에서 주장을 했겠죠. 네. 김송수 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 네. 이런 주장을 펼쳤겠죠. 그 주장을 보고 어? 정말 그런가?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야마를 잡고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네. 약간 이 맞습니다. 보수 우파 유튜브 쪽 어떤 발주 기사 느낌이 좀 나는데 암튼 일단 OTT 법제와의 원조는 박근혜 정부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나눔 꼼싸 규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우는 불과 4개월 전에 지금과는 정반대 기사를 내기도 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 독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은 법 원문을 읽어보지를 못하시죠.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럼 언론이 전해준 말만 보고 믿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보수 우파 방송이든 진보좌파 방송이든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재 선생님이나 조갑재 선생님이 나와서 논평하시고 언론 활동하시는 거를 전혀 불만이나 문제지기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죠. 의도적인 거짓말. 5.18 당시에 북한군이 침투를 했다더라. 혹은 노회찬의 유서와 노무현의 유서가 작성자가 동일 인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쉽게 해놓고선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채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접근을 해야지 진보가 뜨니까 가짜뉴스를 부각하고 보수가 뜨니까 우파 방송이라고 하는 건 이중자 때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일명 가짜뉴스인데 참고로 아까 5.18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었고 실제 광주에 갔다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5년 전에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했던 분인데 가명으로 나온 분이거든요. 김명국 씨.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요.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명국 씨를 찾고 있거든요. 만나고 싶습니다. 김명국 씨. 가짜뉴스를 좀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보와 보수 문제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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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자세hh 일어날